자, 다녀오겠습니다. 용수 철철 움직이는데 아직? 갔다 올게. 잠깐 갔다 올게. 출근할 때는 차로 같이 이동하는데 돌아올 때는 역에서. 지금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. 서울에서 일하면서 교회에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. 자연과 함께 하게 되면서 서울살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게 마치 백화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기분이었어요. 한, 두, три, 포. 왜 차 막히지? 아, 이런 걸 이제 못 보시는구나. 초일이랬어, 초일이랬어 괴로워요, 너무 괴로워 고구마를, 고구마 먹어야지 오늘 촬영이니까 아침 대신 살도 안 껴 아, 화보 남자의 변신은 무죄, 이런 거 들어가겠는데? 아, 안 들어갔어 아, 안 들어갔어! 맛있다 서울커피 탈락 도시인의 커피 사장님 벌 분봉해요? 사장님네 벌이요? 아이고, 나 하고 있어요, 자기네들이 알아서? 내가 지금 궁금한 거, 날려는 거 사진 찍었으니까 내 카톡을 일단 보내주고 네네, 예, 예,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벌 선생님 진이야 버건디 스커트구나, 아유, 이쁘다 저희 여주인공입니다 카드예요? 이진희 씨 연기 정말 잘하시죠 저희 컨셉 오늘 마음에 드십니까? 네 네 아, 이제 조금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극 럭스의 김동완입니다 럭스도 많은 사랑입니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, 여러분 아이고 진짜 옛날 사람 맞지 너도 옛날 사람이야 어, 금요일? 금요일 줄 서야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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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주일 내내 생각해봤는데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래 우리 노력해보자 우리 노력해보자 좋아 좋아 계산 우와 부족합 조심히 가 고생했어 네 와 금방 나 돌아간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정든 도시여 굿바이 나 돌아가 집이 있단다 눈 갈고 밖 가는 나의 진짜 집으로 나 돌아간다 도시여 안녕 이런 노래 있어 줌 줌 줌